아 오빠 어렸을 때는 이런거 햄버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1년에 한번 먹을까만까 했다 진짜로 아... 아 진짜 나 우리 주인도 어렸을 때는 이런거 했잖아 한번 먹어볼까만까 했어 이런거 응? 보리 고개 씨도 알아? 네이들? 응? 보리 고개 씨는 보리 고개 씨는 햄버거 어디서 햄버거 풀껍데기 나한테 조껍데기가 벗겨가지고 먹고 그랬다고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거다 에휴 아휴 이게 햄버거 뭐가 맛있냐 이거 아휴 별로 맛도 없는데 이게 뭐가 맛있어 이게 애들이 어디 햄버거 먹으면 난리하려와 아휴 억지로 먹는다 억지로 아휴 떡볶이도 못찍겠다 아휴 떡볶이도 못찍겠다 아휴 이거 햄버거에 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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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